김정은의 환심을 사면 평화가 올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인륜에 어긋나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바로 지난 2016년 중국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기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몇몇이 설사 탈북을 원하는 다수의 종업원들과 휩쓸려 남한 땅을 밟았다고 해도 탈출 시점이 2년이나 지나고 보면 남한 체류 중에 마음을 받고 남한 정착을 원했다면 그것은 자진 탈북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쯤이면 사상도 투철할 뿐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남한정보기관이 무기로 위협하며 강제 탈출을 시도한 공작도 아니고 다른 국가도 아닌 북한과 함께하는 중국이라는 곳에서 한국정보기관의 공작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특히 이들의 탈출이 자유의사라는 당시 통일부의 발표를 이전이 지난 시점에서 탈출의 동기를 타이였다고 새삼스럽게 국정원의 기획 탈출로 자국의 중요한 정보기관까지 매도하며 이들을 모두 강제 북성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반일륜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른바 타블렛 PC에 대한 서연찮은 방송을 했던 한국의 JTBC가 2018년 5월 10일 류유경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모두 국정원의 탈출 기획으로 이루어졌다고 새삼스럽게 보도한 것을 근거로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선 것을 보면 언론기관과 공동연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그동안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당시 통일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지금의 통일부가 남의 나라의 통일부 같다는 인상마저 풍겨주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들 탈출 정업원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보낸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 바로 북한은 이를 그들의 좋은 선전자례로 이용할 것이다. 바로 남한을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쯤으로 매도할 것이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다시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반일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만일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김정은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글자막 by 한참 След